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프레시엘 로즈 딥 하이드레이션 페이셜 토너예요. 250ml에 63,000원대네요. 용량이 큰 편이에요. 리얼 로즈 꽃잎이 한가득 들어있는 게 보여요. 워터 타입 포뮬러라 주르륵 흘러요. 이 안에 놀라운 보송력을 가진 이 성분들이 들어있대요. 화장솜에 묻혀 가볍게 닦아내면 오염물질이나 메이크업 잔여물이 깨끗하게 닦여요. 여유가 있을 땐 3분 로즈 꽃잎 스킨법으로 코인 시트를 적셔 얼굴에 착! 자극 없이 피부결을 매끈하게 할 수 있죠. 붙이고 3분이면 수분 충전 끝! 로즈 에센셜 아로마 향기 솔솔! 기분 전환까지 되는 느낌이에요. 마스크를 떼고 뚝뚝 두드리면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돼요. 리얼 장미 꽃잎이 생생한 장미화까지 기분이 편안하게 해요. 어때요? 피부가 맑아 보이지 않나요? 올 봄에는 우리 같이 리얼 로즈 꽃잎으로 수분 충전해요. 밑반가위의 여 ACLU 거기까지 들어와 같이 ir과서 마음에 드는 Conse ADS 랩 Oi observation